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. 길막을 위해서 최근에 구입한 이매를 소개하겠습니다. 저 깊은 골짜기 산속에서 약초, 버섯을 재배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유혹해서 길을 포장하자. 전기까지 넣어서 개발하자. 맹지 탈출하면 산값도 오르지 않냐.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고 전신주까지, 저 안쪽은 포장까지 다 마친 후에 남은 앞쪽. 이렇게 가장 앞쪽 이매를 구입. 길막, 1차 길막입니다. 2차 길막, 뒤쪽에 판넬이 또 있죠. 이 안쪽 사람들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죠. 길막을 하면서 또 문제가 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미하다. 이 길이. 측량을 하든지 또는 허가를 받든지 측량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넬을 세우고 장비를 집어넣어서 길을 한번 만들어놓은 이 길꼴을 한번 보십시오.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GPS로 내 땅이다. 그리고 허가도 받지 않고 내 땅이다. 지금 댓글에도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딱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 개인 사유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마을에서 지금 터세를 부린다. 오히려 못 다니게 해서 고집을 부린다. 더 악랄하게 한다.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이미 벌써 일은 벌어졌으니까. 기존에 여러분들 판넬 앞쪽에 국어도로입니다. 이 도로. 이 길을 따라서 모서리 쪽 이 코너 뒤쪽으로 그대로 올라갔죠. 기존에 있던 도로 길을 임야를 구입 후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산을 무단으로 절개 그리고 기존 도로를 무단으로 성토 많이 높이 올라온 곳은 1m 이상 됩니다. 1m 한 50정도 이렇게 되죠.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 지금 삼각형 코너 지점 이 코너 지점은 우리가 위성사진을 봐도 이 임야의 땅이 맞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도로죠. 예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로입니다. 군사용 도로로 예전에는 활용했죠. 예전 팀스피드 훈련 예전에 팀스피드 훈련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팀스피드 훈련을 할 때 군사용 도로로 사용 그리고 지금도 도로로 되어 있죠. 이 삼각형을 제외하고는 도로입니다. 그렇다면 자신의 땅만 찾고 나면 이 안쪽에서 여기 밭 주인이 자신의 땅을 조금 내고 돌아서 갈 수 있게 충분히 열어줍니다. 충분히 열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딴 짓을 하는 거죠. 열어도 가지 못하게 성토한 거 보십시오. 이성이 생각이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생각 좀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열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높여놨죠. 지금 열어줘도 나가지를 못합니다. 저도 열어줬죠. 여기서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행동 천만다행인 게 그래 나와라 이거죠. 다녀라. 앞쪽이 제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. 판넬로 이렇게 막아놨죠. 자신의 땅이다. 이 뒤쪽 뒤쪽이 제 땅이죠. 저게 제 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. 자기 마음대로 또 여기에 도로를 포장하고 지금 포장을 왜 안 해주냐고 공무원들을 쪼고 난리겁니다. 지금 마을에 원래 예산이 좀 남았는 걸 왜 반납했냐. 이 길을 깔아라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 왔다면 지금 제 땅이 어느 정도도 포장이 돼 있어요. 다행히 앞에 흙이 남아있죠. 몇 년간 제가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흙이 남아있어서 저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또 없을 때 포장을 다 해버렸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. 동네 사람들 그냥 이제 끝나는 겁니다. 지 마음대로 다니고 여기서부터 막혀서 이제 위로는 못 다니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. 포장되면 끝이에요.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고도 포장을 깔아버리면 나중에 자기들도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서로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포장이 되었다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. 동네 사람들 지금 어느 정도 몇 명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벌써 작업당했는 것 같습니다. 식사를 같이 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작업당한 거죠. 포장이 다 되어버렸다면 이제 동네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뭔가 끌고 들어오는 거죠.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이 밭 주인이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비가 오면 저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제가 며칠 전에 영상도 보여드렸죠. 그 모든 물들이 길을 타고 여기로 다 집중합니다. 지금 판넬 닦고 보십시오. 코너 잡아놓은 거 저기서 보면 구배가 이렇게 잡혀요. 애매기려고 이러는 겁니다. 그래서 고맙다 제가 여기 국어 그냥 다시 파내버릴 겁니다. 기존의 구 이 모든 걸 원상복구 시켜버릴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덮으면 민원이죠. 제 땅이 맹지가 되더라도 이 땅이 맹지가 되더라도 다 함께 그냥 한번 누가 진짜 한번 맹지가 되는 게 누가 10월에도 불법 많습니다. 여러분들 누가 불법이 함께 고소당했을 때 벌금을 많이 두드려 막는지 맹지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손해인가 벌금을 맞았을 때 누가 가장 크게 맞는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두드려 맞을 생각은 합니다. 여러분들 싸움에서 어떻게 한방도 안 맞고 이기려고 하면 됩니까 한두방은 맞아야죠. 대신에 한두방 맞은 만큼 덧분이 풀릴 때까지 찍어야죠.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길이 막혀도 관계없습니다. 어차피 약초 약용수 재배 교육 뭐 전혀 제가 활동하는 데 지장 없죠. 이곳은 제가 부동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. 약초 약용수를 재배하는 목적 그러한 목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떻게 한지 지켜봐 주시고 이 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앞쪽부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